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를 두고 이재명 지사라든가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이 국정감사를 승리했다라고 지금 자축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정치 분석가들의 의견은 좀 다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헛발질을 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 낮은 국정감사를 진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지사 역시도 답변과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받는 대선주자 이미지를 스스로 박살냈다라고 평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되지 못한 답변을 해가지고 위증죄 논란까지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라는 일선 직원 권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어저께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을 하거나 억지의 궤변을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어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지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쏟아낸 발언을 보면 말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의 답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하자라는 일선 직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19일 날은 18일 날 한 답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논란이 일자 말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세가 그랬다라는 의미라면서 한발 빼는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이 나오니까 자신은 보고조차 못 받았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야당 측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하고 국감 발언 등을 비교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김도호 후보는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서로 배치되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도호 후보는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에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힌 것과 지난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라는 일선 직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이 모순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 김도호 후보는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유동규 씨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인사에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인사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며 또 유동규 씨를 임명을 했는지 임원 인사가 자신의 권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까 2016년 6월 달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 씨를 임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이 모르세로 일관하니까 야당 측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신이 확인을 해보니까 유동규 전 사장 직무 대리의 인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되어 있고 사장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대행을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유동규 씨의 인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모르세로 잡아떼고 있으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조차도 앞으로 국민들이 더 큰 인사를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익환수를 일부 한 것은 자신의 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탓을 하고 있다면서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약을 하자면 내공남불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모르세로 일관을 하다가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자질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고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오용했다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틀 동안의 경기도 국감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때가 유일한 장면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틀간의 국감 동안 위증 논란을 일으키고 뻔뻔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특권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위증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당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증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해야 하며 제3자의 고발에 의한 기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 고발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이 출석한 행안이하고 국토교통이 모두 다 민주당의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든가 여당 측에서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국정감사 출석을 하게 냅둔 것이고 또 이재명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모르세로 일관을 하고 말을 막 이리저리 바꾸면서 국민들하고 야당 의원들을 농락을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하면은 자기 스스로 만든 이미지도 있지만은 사이다 정치인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대권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를 내세우면서 말만 늘어놓는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불리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든가 딴소리를 하면서 모르세를 하는 이런 모습은 이재명이 그동안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야당 측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차기 대권 주자의 이미지를 놓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요리조리 피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책이라고 해석을 쓰며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에 대해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에 조항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일선 직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배입 논란으로 번지자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모습은 마치 국가 미꾸라지 같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말실수로 한 것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유동규 씨 압수수색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당시에 자살한다라고 약을 먹었다라고 한다 침대에 들어 누워있었다라고 들었다라는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묻지도 않은 내용인데 이재명이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이 유동규 씨의 동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국민의 의원이 본인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재명 지사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고 누가 말해줬느냐라고 묻자 또다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이번 국감에서 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물타기하고 자신의 말기술로 본인이 설계한 죄가 안에 제일 야당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국정감사 내년에 되풀이했던 모른다라는 발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무능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정치적인 내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해석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차기 대선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